미국 대선의 본투표 이십일도 채 안 남았습니다. 이제 정말 코앞인데요. 사전투표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참 이 초박빙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연일 한국 때리기를 하는 듯한 모습인데요. 특히 민주당의 텃밭인 시카고에서 강경왕 발언을 쏟아냈네요. 시카고에서 열린 시카고 경제클럽이라는 대담 형식으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백악관에 있었다면 한국은 주한미군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3조 좀 넘죠. 이러한 부담금을 한국이 지출하게 됐을 것이다. 그들은 머니머신이다. 저 표현이 화제가 됐어요. 머니머신이라는 건 현금 계수기인데 그러니까 부자 나라라는 뜻이죠. 부자 나라가 더 부담해야 된다. 이런 취지인데 이렇게 한국 때리기로 볼 수 있는 강경 발언을 이렇게 트럼프가 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달 초에 체결된 한국과 바이든 행정부 사이에 방위비 분담금 협정 12차 협정이 타결이 됐는데 SMA죠. SMA. 여기서 타결된 액수가 전년 대비 8.3% 인상된 1조 5192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액수가 한국이 받고 있는 혜택에 비해서 안보 혜택 미국으로 말미암아 받고 있는 혜택에 비해서 지나치게 적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요. 트럼프는 또 뭔 말을 했냐면 아까 한국인들은 머니머신이다라는 말도 했는데 내가 재임 시절에 바이든 행정부 전에 한국에 대해서 말하자면 5배 올리는 50억 달러를 방위비 분담금으로 요구를 했었다가 한국이 너무 많다고 난색을 피해서 20억으로 깎아줘서 합의를 했는데 이거를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서 확 깎아서 말하자면 형편없는 이러한 적은 비용을 지출하는 이런 부끄러운 그런 사태를 만들었다. 이런 비판도 했습니다. 네. 트럼프 후보가 미국의 유일 동맹국인 우리나라를 이렇게 때리고 나오는 데는 다분히 대선을 앞둔 정치적 이유가 좀 있지 않느냐. 이런 분석이에요. 트럼프는 그 미 유권자들한테 나는 미국인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동맹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도 서슴없이 하겠다.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 재임 시절에 한국의 고율의 관세를 한국산 트럭에도 매겼다. 결국 그렇게 미국의 노동자, 미국의 자동차를 보호했다. 이런 것들도 강조를 했는데 또 무슨 말을 했냐면 심지어 최근에 북한의 경의선, 동해선 남북 육로 일방적으로 파괴한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를 언급하면서 북한에 이렇게 길폭파한 거는 한국이 여러 나라와 단절됐다는 의미인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내가 되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다. 나는 김정은하고도 사이좋게 잘 지내는 사람이다. 이런 것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그래서 이 얘기도 한 이유가 뭐냐면 나는 경제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집권을 하면 한국에 부담을 지우더라도 미국에 유리한 걸 관철시킬 테니까 그러면서 한국도 너무 억울해하지 말라. 뭐 이런 메시지를 바로 미국 유권자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부자 나라 한국을 계수기로 만들어서 돈을 더 받아올 테니까 나를 일단 찍어달라 이런 얘기고요. 만약에 집권을 하면 그때는 좀 이제 얘기를 또 유연하게 하겠다. 이런 복합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트럼프의 이런 정치적 발언에 우리 외교부 어떤 입장을 내고 있나요? 외교부 당국자는 이제 가정을 전제로 한 언급에 대해서 지금 그런 질의에 내가 우리 당국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런 아주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미가 최근에 타결한 이 분담금은 상호 수용 가능한 합리적 선에서 타결한 결과다. 이건 분명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미 분담금의 협정을 연내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기 전에 발효를 시켜서. 어쨌든 대선이 끝나도 올해 안에는 바이든 행정부니까. 그렇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내에 발효를 시켜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라는 얘기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향후에 새로운 정부 들어서서 여러 가지 상황 변화로 불안정한 한미 관계 또 이러한 것들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한미 관계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도 이 합의된 걸로 다 이렇게 세팅을 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네.